동대문구가 오는 2월 3일까지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을 분양합니다. 다양한 계층이 경험할 수 있도록 어르신, 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으로 구분해 모집하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텃밭 구획수를 27개 확대해 한 구획당 약 4.5제곱미터씩 927구획을 분양하게 됩니다. 동대문구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 개 분야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쌈채소 모종, 해충 방제, 급수시설, 거름주기 등을 지원하고 4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됩니다.